자, 좋습니다. 오른쪽부터. 오케이, 볼까요? 좋습니다. 오른쪽, 중앙, 오른쪽. 신선을 다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생 캐릭터를 하셨죠? 여러분, 오늘 너무 아름다운 캐릭터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해도 너무 아름다운 캐릭터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함께 등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커튼골 속에 진짜 혼자 노상현 씨와 같이 오른쪽부터 계신 분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른쪽부터.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왼쪽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 마이크를 좀 가져주시고 우리 마이크를 좀 가져주시고 자, 우리 나선 기준을 만난 김포도 품질 배우 팀이 자, 오른쪽부터. 이렇게 돌아오실까요? 좋습니다. 건빛영 동해에서 하나, 싱팀. 고맨스를 쉬어서 추방 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왼쪽으로 이렇게 할까요? 정말 멋진 드렉트로 함께 옆에 있는 분을 빛내주고 계십니다. 하나, 싱. 하나, 둘, 셋. , 셋. 시청자분들께 잠을 못 들게 않게 되는 분들 있죠? 그니까 이렇게 3시간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오른쪽부터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한번 맞춰주시고요 이제 좀 더 이렇게 광기아서 왼쪽으로 가라주시고 하나 둘 셋 왼쪽으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방금이 우리 신은수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잘하면서 이렇게 일정되어 치셨네요. 이어서 중앙 가운데 안정적인 이력으로 정말 걱정을 받으셨죠? 신은수씨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왼쪽 이렇게요 좋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함께해 주실 의심의 세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손으로 살짝 어 안정적이고 네, 어 이렇게 더 올라오는 모델도 먼저 포트타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중앙 왼쪽입니다. 네 자, 그리고 부족한 점수를 역기를 보여주시기 셋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왼쪽 바라보시면서 잘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 자, 왼쪽 이 장점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 저 토트타임을 먼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안정상으로 이렇게 자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른쪽부터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부터 일단 팀 왼쪽 주방 오른쪽 시선을 잘 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오른쪽 두 번째 시간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13. 세트 겟아보셨던 там, 네, 세트 겟아보셨던 오른쪽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오른쪽은 왼쪽인데요. 바로 설정에 가고 가고 싶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사원의 모타임 함께 받으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중앙 왼쪽으로 자유롭게 시선을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부산이 있니, 하트, 하트 통과 파이크가 어려우시고, 네 왕딸이 부축하는 느낌도 들고요 부대, 부대 안 가겠죠? 부대 중앙에서 내 포트 다 입을게 한 번 알겠는데 오른쪽부터 함께 할까요? 연기대상, 연기대상의 세 분의 FC블를 오른쪽부터 함께 보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함께 바라보시고 어느 때보다도 더 어울리는 세 분의 케이크가 기대가 됩니다 2020년 마무리하는, 네 좀 더 빈창을 부탁드립니다 이동을 Bushne Congress 에서 이어서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 바라보시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belongs것도 hay quebay 오른쪽부터, 으아 그러니까 생각하시는거... 예 하고 계시는 게ns ، 네 오른쪽부터 함께 할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16년만에 KDS에 다시 왔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진짜로 축하를 드리고 마이킹 쪼준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가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앞으로 그럼 첫 친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경수 씨의 첫 공기장이죠. 착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크스의 형, 운명을 뛰어넘는 사람이 좋네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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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두시는데요. 무대 중앙에서 오른쪽부터 부담이 갈게요. 오른쪽입니다. 자, 오른쪽 중앙, 왼쪽으로 함께 진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어떤 순상을 기대하시는지 너무너무 불안해요. 좋습니다. 자, 여기 바닥에 이렇게 계신지 아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되죠. 아, 좋습니다. 정말 또 시기! 오늘 또 블랙터 파이팅의 투어로 모델을 2번 1번을 반영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중앙에서 오른쪽부터 어깨, 오른쪽 중앙 코치 오늘 대신에 박수하겠습니다. 정말 시안님과 이 이사 모든 감축하여서 정말 다양한 대로 투어하셨는데 페이지 업로드에서는 참여자 롯덕 기대를 커버는 그리고 정수명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